2023년 11월 넷째 주 뮤직뱅크 K차트 1위 발표만을 남겨두고 있는데요. 레드벨벳과 N.I.P. 과연 1위는 누가 차지하게 될지 점수 공개해주세요. 디지털호먼 점수, 방송의 수점수, K-POP 팬투표 점수, 음반점수, 소셜미디어 점수. 그렇다면 과연 1위의 주인공은? 네, 축하드립니다. N.I.P.는 일정상 1위 발표에 참여하지 못했는데요. 트로피는 저희가 잘 전달해드리겠습니다. 그럼 저희는 이만 인사드릴까요? 음악이 필요할 땐 생방송 뮤직뱅크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.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. 우승국의 신랑튜브 네